자, 어? 유기... 이게 왜 묻었지? 오늘도, 오늘도 이제 한번 지금은 제가 아직 화면을 안 띄웠는데요 한번 그 중국어 대본을 좀 아, 지금 나 큰일났어. 약간 요즘 이미 좀 굳어가려고 그러는데 좀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, 역시 이 수업을 가야 그 약간 좀 긴장감이 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. 수업이 없으니까 약간 긴장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뭐, 그렇다는 얘기구요 다지야하오 와 쬐하오 지식펀츠 내 이름은 네 지식분자래요 아직도 이 지식분자라는 단어가 아직도 이 지식분자라는 단어는 아직 좀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just water 내 별명이다 이거를 이제 내가 왜 왜 이 창이 떴는지 모르겠고 네이버 사전으로 해가지고 어학 사전? 중국어? 이제 여기서 그... 그 조어 조져 조져 조... 조 조... Just water powiedz 이거 왕믹 별명이래요 왕믹 이게 왕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33살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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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내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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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단어더라 그 다음에 그 그 워헌 워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아름다워 그리고 나는 아름다워 나는 아름다워 나는 아름다워 나는 아름다워 나는 아름다워 돈이 없죠? 나는 아름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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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부터가 사실 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음 음 아 이걸 인쇄를 해놓을 걸 그랬다 음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? 여기서 야 내가 고모디오 내가 왜 여기서 음 고모디오에 내가 틀어놨 놨거든요 아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음 음 음 오늘도 페이님의 목소리가 함께할 거고요 그러면 나이 그 Yeah 어 hurting 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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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세절이 굉장히 어렵거든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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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지아 워 찬지아 워 찬지아 드 워 찬지아 워 찬지아 도 유 워 찬지아 워 찬지아 워 찬지아 du 유 그리고 그래서 노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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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부터가 어렵거든요 노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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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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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그리고 그래서 지금 서 지금 그래서 ashi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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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와 헌 가우싱 한번 여기부터 들어올까요? 하여 워 화이 주어 타이 워 시원 치 티엔드 타이 워 헌 슈아 하여 워 헌 커아이 可是 워 며 요 찐 예 며 요 니 펑용 워 찐자 요 Din 와 와 찐자 와 찐자 요 요 요 요 제 놔 可是 워 널 이 슈아 워 루에 리 워 워 워 루에 루시 쉐시 한 위 現在我會說汗 我會說汗 我很高興 我很高興 我會說汗 這裡有差了嗎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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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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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부터는 따라갈게요 왜냐면 이 음성지연이 없이 피처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았어야 될지 일단은 그거는 제가 월요일에 한 번 월요일에 마지막 하루정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점검 방송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최종 점검 방송할 건데 일단은 그래요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식뿐지 저는 제 왕명 저는 33살 그리고 제 생일은 7월 24일 제가 죽어서 월요일에 그리고 제가 제 생일이 제 생일은 저는 我很聰明,所以我很喜歡歷史 我喜歡看書、看電影 我喜歡做菜,還有我會做菜 我喜歡吃甜的菜 還有我喜歡喝咖啡,也喜歡喝酒 我很帥,還有我很可愛 可是我沒有錢,也沒有女朋友 我參加的有點晚,可是我努力學習漢語 所以現在我會說漢語,我很高興 啊,還有我有新的朋友們了 認識他們,我很高興,謝謝 我會說漢語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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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其實這裡最難的 首先,我會說漢語 所以,所以,然後 所以,然後 所以,所以 所以,所以兩句都不知道 然後,我會說漢語 我會說漢語 還有我會說漢語 我會說漢語 我會說漢語 然後,我會說漢語 然後,然後 好,我會說漢語 現在呢 現在呢 我們在 nyt 現在呢 我們在製作單位 我們現在的大本 這台發音樂 可以說漢語 我們應付過 我們先程度 往後 現在是 那個程度 對 然後 그 단계까지 왔고 일단은 뒤에 제가 좀 막히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내가 좀 적어놓고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적어놓고 연습을 하고 그러고 안 될 것 같죠 그냥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오늘 이 중국어 연습 근데 약간 진짜 그래요 이 뒷부분이 녹음을 따라하면 할 수 있다? 이제 녹음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혼자 생각해서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것 같아 아직 안 배웠던 단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주말은 좀 쉬고 주말에 주말에 좀 쉬고 그 월요일에 그 좀 뭐냐 더 그 좀 뭐 하도록 할게요 네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고요 하여간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그 중국어 연습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한 주말 동안 좀 연습을 좀 한번 더 해놓고 그 다음에 일단은 주말 밤에는 좀 쉬고 아니다 일요일 밤에도 시간이 남으면 할게요 일요일 밤에 시간이 남으면 하고 근데 아마 2피해 중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단 월요일에는 제가 최종 점검 방송을 할 거예요 월요일에는 최종 점검 방송을 할 거고 일단은 지금은 제가 그 PPT를 좀 이제 이따가 PPT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일단은 그렇게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연습은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네 맞nya 갈 now 다 우리 뭐